안녕하세요. 아빠 다녀오세요. 들어가서 놀아. 야 너네 저녁도 먹었지. 오늘 아침에 팬케이크. 팬케이크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유. 원래는 그냥 물 넣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팬케이크. 반죽 만들고 구워볼까. 팬케이크. 팬케이크 먹어? 팬케이크 먹고 싶었어? 반죽 만들고 구워볼까. 반죽 만들고 구워볼까. 마지막 영상 찍고 있는데. 이 표면이 빵꾸가 뽁뽁 나. 어? 완전 안이거 같아. 팬케이크 맛있어? 응. 팬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잖아. 펜트리에 보니까 핑크 초콜릿 칩 팬케이크 믹스도 있어서 키크색으로 변했어 삼고 포즙 있는 사람들은 팬케이크 좋아요? 애플 하나 가져와봐 애플 하나 가져와봐 초콜릿 왜 없어? 안에 박혀있어 한입에 아빠 이제 출근하신대 지금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다녀오세요 회사 다녀오세요 시작 회사 다녀오세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해줘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안녕 안녕 오늘 점심은 콩나물이랑 순두부 넣어서 국 하나 끓이고 위에서 주문한 교동으로 야채 조금 더 추가해서 볶아서 애들 주려고요 아침 먹고 돌아선 지가 좀 전인데 또 몇 시간이에요 방학이라 밥 때가 엄청 자주 돌아와요 일단 물 넣고 지금 생선 하나 넣었는데 조금 모자라면 좀 더 넣고 그다음에 육수 하나에 뿌려주다가 순두부 넣고 콩나물 넣고 한국에서 사온 건데 이거 되게 추천해가지고 콩나물국에 마법의 가리라고 해서 사왔거든요 이거 조금만 넣어주려고요 다시다가 들어가니 맛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자렌지로 한 2분 정도 돌리면 돼요 끓고 있는 동안에 규동 전자렌지 데운 것도 다 돌아갔고 야채 좀 볶아가지고 같이 넣으려고요 짠 양파 양파가 조금 익거든요 생일버섯이랑 다 타고 전자렌지에서 2분 돌린 규동 물이 끓여서 국 끓여볼게요 오늘 한 번 씻어놓은 거 좋은가요? 조금만 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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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끓으면 순두부 넣어줄게요 계란을 풀어놨어요 계란을 풀어놨어요 계란 풀어서 액자 조금 넣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애들 점심은 이렇게 해줄게요 규동 덮밥에 네 콩나물 순두부 계란탕 얘들아 점심 먹자 위에서 주문한 마미김치 같이 먹어볼게요 봤을 때 좀 많이 익은 것처럼 돌긴 하는데 한번 맛을 보면 양념 맛이 엄청 진해요 이거는 연산지가 나와있진 않는데 고춧가루가 이렇게 빨간 거는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맛이 나쁘진 않아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빨간 거는 둘이 아 돌아갔어요 가방 쪽에 누워 후 조심해서 가자 햇빛은 진짜 뜨겁네 튜브 사가지고 커뮤니티 수영장 왔어요 지금 80도 넘지 아 여기 80도 어 들어가서 놀아 신발은 어 그날의 엄마 애들 서핑 시켜도 되게 재밌겠다 그치? 배워도 귀여워 우리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들어가는데 미국 애들은 엄마들도 꼭 들어가더라 맛있어? 천천히 먹어 네 수영장 갔다 와서 오늘은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하려고요 애들도 김치 조금 씻어가지고 김복하고 저희도 그냥 김밥 먹고 조금 있다가 저녁에 해 좀 떨어지면 집 앞에 와이너리 가보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김복으로 해결해 일단 계란후라이 오늘 계란 한 사람도 한 3개씩 먹는 거 같은데 오늘은 계란 소비가 됐나? 우리는 그냥 김치 넣고 애들 거는 김치 씻어가지고 지금 볶고 있습니다 원래 간장하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춧가루 그다음에 간장 간장 좀 넣어야 돼 이름이랑 간장을 넣어야 돼 원래 혈탕도 나? 원래 혈탕도 나? 원래 혈탕도 나? 원래 혈탕도 나? 아 그다음에 아이오 이게 요즘 이게 말로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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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맞아 볶을때? 알룰로수 조금 납다 해볼거 아니야? 어 원래 그런거 하려고 하는데 아빠 볶는 날마다 해볼 때는 해볼까요? 아? 애들과 멸치도 넣을까? 김복이 만들어서 조금만 해서 나 혼자 두개 썰걸려고 하니까 너무 마요네즈, 애들 꺼도? 마요네즈, 애들 꺼도? 됐어? 여자, 들어줘 불 내려놔 어? 두려운데? 다 못어둔다 쟤는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오늘 저녁 우리는 빨간 김복 애들은 김치 씻어서 이렇게 김복해서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맛있어 아니 햄버거 먹으면 안되지 같이 먹어야지, 그치? 같이 먹어봐 안 맵지? 맛있지? 어, 먹어봐봐 괜찮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섞여있어, 이런거 다 김치야 이런거도 잘 먹겠습니다 멸치도 들어갔거든 많이 먹어 요리도 아, 계란 농자가 우리 건 좀 너무 많이 익었네 안 매워 나 김치 먹을 줄 알잖아 매워요? 뜨겁지?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응 요즘 풋볼에 빠져있는 새콩이에요 멸치도 바로 먹기 좀 더 맛있어 예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의 배우니 베테레스트 이거 먹고싶어? 야 너희를 더 좀 먹고 싶어 네zech처럼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